루루, 여기 밥이요. 밥이라는 짐 뭐예요? 손? 세상에... 안녕! 루루, 여기 봐봐. 천재! 티티, 몽몽이 오빠가 생겼어? 짠! 고양이 욕에서! 오늘은 유리 동물 보호소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난번 신상적 호흡님 오셔서 이야기해주신 곳인데 한번 갔다 왔는데 오늘은 봉사활동차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저희 도봄센터는 방치, 유기, 학대,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1층 견사인데요. 보통 중대형 견들이 지내고 있고 미니 텃밭도 있어요. 나는 이분들의 스케일이 장판이 아닌데 미니 텃밭이라는 얘기를...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까 슬러프도 있었잖아요. 동물들이 어느 환경으로 입양을 갈지 모르니까 항상 그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묘사이고요. 12개의 묘사가 있고, 4개의 놀이 공간이 있어요. 아니야, 저희 비싼 스크래처. 100만 원짜리 스크래처. 세상에, 우리 나나보다 오래 앉아있는데? 손을 너무 잘 파서 구조가 됐어요, 그냥.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건 비건 핸드프림이라서. 너무 좋아해. 네, 꺼려줄 때쯤 되고, 연락처 좀 되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걸로. 오늘은 공사활동을 하고, 청소를 할 예정이라서. 청소하기 전에 배를 채우고 가겠습니다. 아, 나 이거 먹어야겠다. 우리 콩 자연식순부부.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은 공사활동을 하고, 청소를 할 예정이라서. 청소하기 전에 배를 채우고 가겠습니다. 저넛츄. 아, 이따가 까베기 먹어야겠다. 저녁이 좋겠네. 어? 난다? 아줌 메뉴는? 순두부. 그리고, 풀반찬. 많이 먹어야지, 청소해야 되는데. 음. 까베기 4개만 주세요. 까베기는 지금은 1차게 드셔야 돼요. 아, 그러면. 까베기 60개를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오늘은 까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꼬로떡. 내 또 이 외부 활동의 일가격. 우와! 안녕! 엄청 잘생겼다! 우와! 우와! 너, 엄청 잘생겼다! 우와! 왕발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마도 좋고. 성격도 좋아! 응? 우르릉? 안돼! 야, 너도 잘생겼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와! 안돼, 몰마! 안돼! 아, 우리 오셨나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마무리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 다녀가고. 네. 또 한 번 더 오고 싶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마무리하신 세 분과 함께 왔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어디 청소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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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코로나 검사에 있는 제품들을 가질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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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힛 으아아아아아 어서 가르카pace 이리 더워 으아아라 이리 더워 하하하하하하 깨끗하니까 기분 좋다! 또 있어, 또 있어! 으쌰! 안녕,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으하하하하하 흠! 귀여워 죽겠네. 나 해결해? 히히히히히! 왜 마이크에 관심 있어, 고양이? 응. 응? 너 이름이 뭐야? 야, 왜 이렇게 나 There's a device... 그럴 리가 있나? 눈 껍짐 떼자. 언니한테 와봐. 누구도 떼줄게. 안녕... struck by Herrn, 안녕하세요, 달짜에요. 저는 귀여운 뱃자리가 있고, 무릎냥이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짜에요. 뱃자리가.. 응? 뱃자리가 별로 없는데? 으응, 그렇게는 아니야. 너무 무례하게 뱃자리를 만졌어? 아이 좋아. 달짜 좋아요. 이마를 들이댔어요. 우리 여기 똑딱이 털이 있는데? 대신 나 이 모자를 썼더니 모자가 고양이들한테 인기가 있나봐 나 오늘 인기 절정에 이르렀어 너도 해? 아 근데 홀리가 먼저 안 나와가지고 아잇 귀여워 아오 아잇 아 귀여워 사랑해요 아잇 신나요 그렇게 해줘. 마사지 할까, 우리? 고양이 마사지, 고양이 마사지, 고양이 마사지. 뿡! 귀여워. 어구, 좋아. 고양이는 귀 마사지랑 어깨 마사지랑 배 마사지를 해야지 오래오래 살 수 있대, 야옹아. 착하다. 이제 됐어? 그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고양이 마사지 몰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왜 그래? 오늘 기분이 좋아, 우리 아기? 지금도 깨끗하고 좋은 데 있기는 한데. 좋은 사람 찾으면 좋겠다, 아가. 이렇게 다정한데. 응? 안돼, 안돼, 안돼! 아야! 꾹꾹이를 그렇게 하면 안돼! 아야! 음, 그릇그릇. 꾹꾹이를 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음, 야옹도 했어? 손! 손! 야미! 헉! 긁당하고 싶은 기분이 좋은데. brrm 뺏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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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퓸 다 먹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엉망인데요. 건강할 것 같아. 오늘 더붐센터에서 청소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봉사자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딱 안전하게 구름으로 와서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청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직원분들만 하시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안녕히 계세요. 잘 이따 들어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뵙다 갈게요. 어디 보자. 샐리랑... 어디 보자. 아, 여기 오랫동안 있던 친구들은 그래도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후원해주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새로 들어온 친구들 중심으로 해야겠다. 도도, 묵묵묵묵칭구들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 뭐 하는지 알고 왔어. 겨울이도 있고. 겨울이가 얼마나 덩치가 큰 줄 알아? 할 킬로그램이나 나간대. 너는 몇 킬로야?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아아, 도두는... 도두는 이제 고작 3키로예요. 언제 이렇게 커져? 별은 후원하계를 누르고요. 아하! 우리 티티, 몽몽이 오빠가 생겼어요. 으악!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티티, 몽몽이 오빠가 생겼어? 응. 삐쭉! 아니야, 질투할 거야? 아니야. 랜선 오라버니라고. ㅎㅎㅎㅎ 몽몽이 오빠는 만나러 갈 일은 없을 거예요, 티티가. 아니야. 사진으로 보자. 야옹! 그래? 야옹! 아냐옹! 어! 그니까요. 왜 이렇게 돼? 응. 나 다니고 싶어? 이따가 온다. 네가 1ph! 나 안 돼? äg아